역대상 25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6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의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로 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바야 맞다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키아와 맞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네아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통한 예배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비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 예배의 시그니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전례 없는 찬양이 드려진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감격적이고도 영감이 넘치는 찬양이 있었던 때가 다윗의 장막 예배의 때였고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며 화려하기까지 한 찬양이 드려졌던 때가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의 때였습니다 다윗이 찬양에 얼마나 힘여를 기울이고 투자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조직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군대 주의관들이 단순히 군인들, 군사, 사령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방백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체가 다윗입니다 여기 주어가 다윗이죠 그냥 신하에게 찬양사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모으고 찬양대를 조직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 조직하는 것 이것들을 다 불러모아요 마치 군대 나갈 때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둔 것입니다 찬양대 조직을 그만큼 다윗에게 찬양대가 중요한 의미였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통솔 하에서 최고의 찬양 지휘자 세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지휘자가 다 레위지파, 레위자손들 중에서 뽑히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뭐죠?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찬양대의 최고의 지휘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아삽의 시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노래이죠 노래로 다 불려졌습니다 이들이 만든 노래가 시편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명을 따라서 총 24명의 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게 2절 이하의 이야기죠 간단히 요약하면 아삽의 아들 가운데서 4명의 대표자를 뽑았고 또 3절 보면 여두둔의 아들 가운데서 6명을 뽑았고요 4절을 보면 해만의 아들 가운데서 14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24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들이 반차, 반열이 됩니다 24반차가 되는 것이죠 24반열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 각 반차마다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전문음악인이죠 전문음악인을 12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보면 24반차죠 곱하기 12 하면 288명이 나옵니다 그게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우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유가 288명이라 나와 있죠 이 전문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천명의 찬양대를 뽑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찬양대 조직의 시스템이 다위시대에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전쟁을 나가도 찬양대가 함께 나갑니다 그 여우사반 이야기죠 이 모든 조직이 다위시대에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성막 봉사자들의 조직과 같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총 24반열 24팀으로 그렇게 조직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찬양팀도 24반열로 조직을 합니다 이 말은 언약괴의 말씀 사역과 맞먹는 찬양 사역에 다위시 심혜를 기울이고 집중했다 투자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위시 왜 이렇게 했을까 찬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위시 그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겠죠 다위시의 목동 시절부터 그가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죠 그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찬양의 능력 찬양을 통한 치유 회복 하나님 영광 임재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구나 이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조직하고 투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올 왕도 그렇게 악령이 들었던 사올 왕도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그 사올 품어져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사올에게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올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올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펼쳐지는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유독 찬양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다윗의 10편도 다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다윗의 예배가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예배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지는 사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 경험을 하면 목회를 통해서 찬양만큼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은 은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 클라이막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결단 찬양의 시간 그 결단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임했을 때 주보 한 글자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바꿨던 게 이겁니다 예배의 순서를 말씀과 말씀이 끝나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마무리하는 예배로 가는 것 그걸 통한 또 기대하는 바가 참 크거든요 그만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틀림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이 드려집니다 찬양을 통한 은혜가 유독 많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찬양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지금도 장로교 목사지만 예전에는 이 부분 찬양에 대해서 더 열려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시대의 트렌드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시대의 찬양이 엄청났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찬양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다윗이 찬양에 투자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금으로만 찬양했지만 여건이 되고 허락할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해서 그래서 모든 악기란 악기는 총동원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성막 예배를 봉사하는 제사장 못지않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 시대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의 예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찬양 사역, 우리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일이구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찬양 사역을 위해서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시대의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줄 수 있도록 찬양의 사역들을 온전히 셋업해 나가는 이 일들 너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될 찬양 사역의 비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찬양의 내용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찬양의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장막 예배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찬양의 내용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찬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예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는 다윗의 찬양은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령한 노래 부분만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 새노래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신령한 노래였다 그리고 새노래였다 새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신령한 노래 오늘 본문이 다윗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였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25장 1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반절 이하를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나와 있죠 또 2절도 신령한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반절을 보면 아사베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나와 있죠 또 3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다윗의 시대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노래 원어적인 의미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의 원어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 감정 또 나의 어떤 끼를 따라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시대의 중요한 찬양 노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견자가 바로 선지자의 또 다른 말이죠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고 그리고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선견자라고 찬양인두자를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fear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선견자의 주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견자는 앞날을 예견하거나 또 예언하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선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위세 시대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 선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감 있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정말 열매를 맺는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멜로디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멜로디와 리듬은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찬양의 요소의 핵심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인도자는요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예배를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곳의 찬양이 영감 있는 찬양이 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 되고 찬양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 인도자와 세상의 음악을 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 인도자에게는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예전에 성가제를 했었거든요 테너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성가제를 나갔을 때 제가 테너를 하다가 한 2년 하다 안 했어요 은사가 없어서 이상한 게 화음을 이상하게 된대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주님이 세우신 찬양의 리더들은 모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찬양이라는 것은 앞에서 봉사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못하면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프로페셔널에도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요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찬양 리더들이 찬양으로 음악을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하나같이 레위지파예요 지금은 지파의 구분이 없지만 레위지파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구별된 지파죠 성전과 또 제사를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근데 그 말씀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288명을 그렇게 해서 찬양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음악을 잘 다루고 음악성이 좋은 사람을 교회의 성가대나 찬양팀에 넣을 수는 없죠 간혹 음악적인 재능만을 고려해서 어떤 세션이나 싱어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프로페셔널한 음악이 연주되어지고 들려질지는 몰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영감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과 또 이 말씀에 젖어든 영성이 있는 찬양팀 또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찬양에서 감사하거든요 이제 성가대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마 성가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이 있는 그런 성가대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본 것은 찬양팀 아닙니까? 이 찬양팀 안에 이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찬양팀들이 있대요 영락교 역사에는 그런 찬양팀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찬양을 연주하고 끝나고 나면 나간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이렇게 또 찬양할 때만 나와서 하고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찬양을 부르고 너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아멘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찬양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것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제를 향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한 시간도 훨씬 전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그와 같은 영성으로 선견자의 영성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 영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견자의 영성을 갖는 것 찬양의 봉사자들이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직통개시받아서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성경적이고 보금적이며 건강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쓰여진 찬양곡을 선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곡도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영락교 회중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곡을 잘 선곡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멜로디를 통해서 선포함에 나아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선견자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 설교 결단 찬양 얼마나 고심하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음악 듣다가 필 딱 받는 거 이거 좋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찬양을 기도하면서 골라서 찬양 선곡 하나에도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이런 선견자의 영성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영락교의 찬양 사역이 다위제 장막에 영감 있는 찬양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 찬양을 통해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정말 맺어지는 그런 찬양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견자의 영성을 가지고 찬양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